안녕하세요 사과게임 허접종가로입니다 사과게임 100점도 못넘어 못넘은 사람이 있다고? 뭐야 헤드웰은 제비 전광석 괄귀집빛 세게 다 줘 다 줘 제발 특벌? 거무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와서 그런데 이분 사과 100점 찍었죠 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똥공격 똥공격 제비 망단 내일도 사과 해야겠다 사과 전문 스트리머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이 방송 와서 그러는데 이분 사과 100점 찍으셨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어 표창이다 표창이다 죽어라 청동비늘 정동비늘 사백 못진 전광석화 다리벌기 망토와 단건 망토와 단건 와 단거 슬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 100점 찍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 방송에서 유행이라는 사과 게임 참 재밌는데요 저도 100점 찍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그럼 사과 100점 찍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재단 혼돈 마무리 정혼돈 각이다 아니다 정혼돈 썼다가 걔도 나오면 어떡한 정혼돈 못쓰겠는데 아니 이게 걔도가 안 나오네 정혼돈 뭐야 이거 왕관각인데 이제 발돌리만 나와서 뒤집 아까부터 공중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제 안나오겠지 그게 쓸데없으니까 아구와 백전미션 아직도 있네 고구마 원턴킬하네 사일런트 썩은 고구마 아 서순 표창번젠데 걔 돛별 내 이딴거 왜 줌 안사신경 생각해서 넣어볼까 규체비 용탱이 컷 표창 겁나생 진짜 개샘 표도 세비지 칼집 퍼펙트 다 다 다 다 쥐 다 다 다 다 다 다 게노삼 퍼펙트 하지만 그램 린다는 퍼펙트 하지 못했다 아니 미친 체력 이거 불큐 퍼펙트 칼찌책이 아니라 이제 책찌칼이지 책뿌리 매의 칼 똥공격 장화 장화 딜을 잘 봐야됩니다 어? 실수했다 실수할 수도 있지 불쾌해 깔깔깔 어서 똥공격 아니 똥공격 왜 이렇게 많이 나옴? 강화할 것도 없는데 와우 이거 명치 치는 게 낫겠지? 맨명치 허접색 불쾌 소주 초커 검은 별 거제 같은 거만 비행기 소주 소주 비행기 하면은 저거 나온단 말이야 소주 과일 주스 과일 소주 사주 저거 귀여운 사줌성을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표창 너무 좋고 아 이거 가지 각인데 아니 가지 나올 줄 알았으면 딴 거 먹을걸 가지 나올 줄 알았으면 소주 먹을걸 단건가지의 계산입니다 심지어 표창도 있네 심지어 표창도 있네 멈춰 멈춰 2뎀 맞았다 가지면 주파는 못 보지 흐릿함 이런거 말고 적어줘야 되는데 찬성 1뎀 맞은 거 2뎀 맞은 거 거부가 막창인게 너무 아쉽네 멈춰 아 뭐야 왜이래 핸드가 물고기도 자기 교살 물음표 카드는 물음표 카드는 괜찮을 수 있겠다 메메시스 어서오고 집중 거의 1등쌍이다 이게 가제의 힘이죠 흑 흑 흑 작도 돌진 충진 넣을만하지 않나 다리 걸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다리 걸기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통통 아 으 으 으 으 으 아잇 보츠갱어 엘리트는 진짜 잘 잡는데 보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펜터그래프 건물불 아 상점색 린두? 가방을 암시하는 것인가 신성 찾아볼까? 어차피 펜터라서 피 채울 것 같으니까 아 신성 별로 도움 안 돼요 근데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어차피 애들 다 생성되는데 별로 필요 없습니다 벨벳 비 수빈 대단원 레반드 신성 어서오고 분리타임 총알 멈추어 역시 이게 이게 가지다 과도자를 허접으로 만드는 가지의 힘 닌자 두루라리를 먹다니 다이사기가 글쎄 과도자를 괸괸괸전 그렇게 많이 필요없는다 가지가 좋은 이유 나올 때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카드가 안 나왔어? 나올 때까지 뽑으면 나온다 작은 카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단독한테 졸하네 여쿠파이소 힘 올릴 수 있었는데 이걸 주고 시시하고 달팽색 달팽색 빤스런답 잘 잡는 전략가랑 아드레날리 나와서 호스트 다시 채워주는 거 한 3700으로 걸어보자 3,750으로 올릴까 조금만 더 올리죠 3,760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의 폭풍 알놀림 탈출구 몸풀기용 포션 장설군 성장 장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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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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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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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